에탈린 담배 예 제가 많이 피지는 않고 예 조금 피는데 예 그니까 끊으려고 합니다 저도 예 같이 끊자고 어 같이 끊자고 어 우리 모두 예 흡연 아이 그 그 그 글면 글면에 동참합시다 우리 모두 아 4시간 자고 일하러 갔어 에이 분당 그 뭐야 분당님 늦게 출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통 어제는 뭐 일요일날 뭐 일이 있어서 일찍 출근했어요 어 보통 늦게 출근한다고 하더니만 음 솔로세 솔로세가 뭐야 그런거 안됩니다 예 인정할 수 없다 어 인정할 수 없다 어 아 언제 죽을지 몰라 알아 알아 어 그니까 저도 예 끊으려고 합니다 예 내년에 내년에 꼭 끊을 겁니다 내년과 내년이라 내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며칠 안남았죠 예 지금부터 이제 좀씩 줄여 가야지 예 좀씩 줄이자가 이제 딱 1월 1일 되는 순간 내 인생에 담배란 없다 하하하하 아 그래 그 그 말도 맞아요 최대한 스트레스 안받고 사는게 올해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구요 어 바느님한테 같이 로또 하 하하하 로또 되면 시가피요 하하하하 시가은 독해 근데 이 길이 맞니? 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니? 어 맞군 그니까 시간 너무 독해 그니까 스트레스 안받고 진짜 사는게 최고긴 한데 그게 또 그 야 야 이거 뭐 온다 야 야 대형 파도가 온다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어?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야지 배가 안깝아집니다 봤죠? 예 예전에 이거 블랙 플래그 할 때 해봐가지고 저 로또 되면 별풍 드릴게요 아이구야 우리 수전증님 제가 별풍 받기 위해서는 한 백년은 방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어? 내가 백년은 방송해야지 별풍을 받을 것 같네요 수전증님 어 수전증님 현실 가능한 걸로 예 야야 현실 그 실현 가능한 걸로 예 잡아주세요 하하하하 어 절대 못 받아 이러면 수전증님한테 어? 야 이거 뭐냐 잠깐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거지 어? 아 예 어서오세요 루시퍼님 어서오세요 담배 아니 그 담배는 그러니까 습관 습관 예 습관 꼭 꼭 담배를 펴야지 안그러면 막 뭔가 되게 어색해 뭔가 안한 느낌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 그런걸 꼭 참아내야합니다 어 맹춘사님 어서오세요 네 하하하하 뭐가 뭐가 나 못생겼다고 나 잘생겼잖아 어?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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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을 거부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에 우리 솔직해집시다 하하하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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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는 그래도 잘생긴 나는 그래도 예 끝까지 잘생긴 걸로 밀고 나갈 겁니다 하하하하 어? 야 이걸로 밀고 나가면 이걸로 밀고 나가면 여러분도 예 어쩌다보면 인정하게 돼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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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이 잘생겼던가? 어? 잘생겼나보네 어? 여러분도 그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레드선 걸리는거 알죠 예 레드선 어? 어? 야 노탈 갑자기 잘생겨보인다 예 분명 그럴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들을 내가 예 다 예 최면에 취하게 만들어 줄게 하하 아 예 추천 감사합니다 예 추천 추천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예 루시퍼님 들어가세요 아 예 루시퍼님 들어가세요 어? 예 아유 우리 루시퍼님 또 또 한잔하러 가나? 하하 하하 내가 봤을때 루시퍼님은 진짜 술을 사랑하시는 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예 내가 봤을때 루시퍼님이 좀 예 술을 사랑합니다 내가 봤을때 하하하하 음 내가 보면 맨날 맨날 내 방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이구야 메탈님 저희 술 한잔하십니다 하하하하 어? 우리 루시퍼님은 맨날 그럽니다 아이구야 예 한잔하고 들어왔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아 그래? 마지막 날 술 모자라서 또 마셨어? 아 암마야 하하하하 야 하지마 하지마 쏘지마 야 야 쏘지마 야 쏘지마 야 그거 야 나쁜거야 그거 쏘지마 응? 캔방하면 안올거야? 걱정마 걱정마 예 제 시청자 백명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넘는 순간밖에니까 걱정마 하하 술술? 야 야 그날 제가 술 제일 많이 먹었죠? 어? 아 예 그날 제가 술을 진짜 오지게 먹었습니다 어 어 나 진짜 많이 나 진짜 예 저는 그 내가 생각할 때 나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 어 응? 처음이냐 아니라니까 처음이다 마지막이라니 여러분이 정말 자주 할 겁니다 예 여러분이 막 이런 말 나올 때까지 할 거야 아 또 해? 이번에 안가 하하 어 이런 말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하하 어 이런 말 나올 때까지 징그럽게 할 거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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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 걱정마요 다 예 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플랜 예 플랜 A 발동하면은 바로 출동하는 겁니다 하하 하하 어 에탄올 야 그래 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니고 에탄올을 마신 느낌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 응 나 에탄올 엄청 많이 먹었어요 보드 그러니까 보드 나도 타러 가고 싶은데 이번 연도에 스키장 지금 문 열었나? 엊그제 보니까 개장한 데도 있던 것 같은데 지금 가긴 좀 이루고 다음달이나 다다음달 그니까 오픈한 곳도 있죠 다음달이나 다다음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에탄올의 술이야? 하하 하하 그니까 만약에 우리 막 펜션같은데 빌려서 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양주같은걸 우리 분당님이 하나 딱 들고 오셔서 예 한병 깐 다음에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먹는 거죠 하하하 하하 그래 모닥불도 피고 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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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누구긴 김메탈이지? 여러분이 알고있는 예 그 대리 김메탈 예 두군입니다 하하 Y는 약한데 하하 하하 어? Y는 약하고 예 센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 하하 아 맞아 우리 수전증님 예 수전증님은 버섯만 들고 오면 돼 예 맞지? 수전증님 예 수전증님 예 수전증님은 버섯만 들고 하하 아 그지? 봤지? 잘생긴거 봤지? 예 그 대리가 그 김메탈이라는거 어? 예 그 대리가 김메탈이라는거 예 인정하신거죠? 우리 수전증님이 아이고야 드디어 인정하시는 분이 한 분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예 예 그 대리가 김메탈이라는거 어? 하하하하 예 잘생겼죠? 어? 맞잖아 잘생겼다는거 맞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요? 아 춘사님 드디어 허락맞았어? 어? 아 아 와이프님한테 한마디 전해주세요 아유 감사하다고 제 방송을 예 시청하는걸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한마디 전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니들도 결혼해봐 결혼하면 다 저렇게 돼 예 어 난 저거 알고있었어 그 지금 우리 친절한님이 안들어오셨잖아 친절한님도 항상 허락맞고 봅니다 방송 어? 어? 친절한님도 방송 허락맞고 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합니다 유부남들은 다 이해합니다 에 에 그니까 우리 친절한님 말로는 그 딴 방송보면은 막 그런거 있잖아 욕을 많이하는 방송 있잖아 그런거는 웬만하면 못보게 하시더라구요 예 좀 보기 좀 그렇다고 근데 제 방송은 유난히 예 유난히 내 방송은 예 아주 깔끔하다고 예 욕도 없고 예 BGA가 잘생긴댔다가 말까지 잘한다고 예 아 이 방송은 꼭 봐야겠다고 하면서 허락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 예 하하하하 하하하 어? 예 맞지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유라님 아 야 유라님 방송 키면 야 나도 갈거야 야 야 말리지마 야 방송 접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유라님 방송 키면 나도 간다 하하하하 으 같이 가는거야 우리 방사람 다 같이 가는거야 알지?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그럴까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낼까? 응? 하하하 조금 일찍 끝낼까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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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키면 혼자 알았을? 하하하 하하하 금메탈방송 하남 맨날 싸우니 변별 인마 응? 싸우자 싸우자 이것들아 응? 누가 생각 싸우자 와봐 인마 응? 아 백철도 알았어요 제가 야야야야야야 돌아 돌아 어어? 야야야 잠깐만 야야야 조금만 응 조금만 죽어 야 오지마 야야야 죽어 짜금배들 야 그래도 얘들은 그건 아니네요 그 뭐지? 자포병 아까전에 봤던 자포병은 아니네 자포병이 겁나게 쎈데 어세신 이거 거의 다 깼어 걱정마요 이거 거의 다 깼습니다 아마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아 야 이거 뭐야? 오 야 저거 날 조지러 야 가자 앞으로 전진 전진 앞으로 뭐라고 재물이 되라고 보통 그런 마인드로 저한테 많이 접근하셨습니다 보통 그런 마인드로 저한테 많이 접근하셨지만 오셨다가 아예 된통당했다는거 메탈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예 농담인거 아시죠 예 메탈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아 나 잡기 쉬워 야야야 어디가 야 와 인마 어어? 야이 아 야이 작은배 이거 야 죽어 그냥 인마 왜 안 붙고 아 야 저기 큰 밴데? 응? 장난 아닌데? 응? 이.. 아야야야 니 뭐야 야 아아! 잠깐만! 잘됐다 야 야 죽었다 이제 어? 야야 연막타 야 연막타 없네 어? 연막타 없어요 얘들 죽이고 내 배나 수리나 하자고 어? 야 죽어 임마 어? 죽어 임마 어 니 죽이고 내 배나 수리나 하자 잘 들이받았다 임마 응?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야 네 마리나 죽였죠 또 어딨어 응? 아 메탈을 잡고 싶어 쉽지 않을텐데 예 긴메탈이 예 아이 저기요 예 긴메탈이 쉽게 안죽습니다 예 외로 쉽게 죽을수도 있어 어 야야 끌지 말자 자 죽이고 세 명 남았어 자 죽이고 마법요? 마법 뭐 예 저는 예 마법을 잘 안씁니다 참고로 예 예 제가 마법을 잘 안써 마법 써봤자 마법 써봤자 나는 그 뭐지? 화망? 화망 정도? 어 마법 몰라 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법은 그래도 비교적 잘 피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싸울 때 싸울 때 싸울 때 보면은 마법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법사들이 상대하기 쉬웠어요 예 예 비교적 마법사들이 상대하기 쉬웠다는 거 예 그냥 제 느낌으로 예 예 마법사들이 좀 야 이거 쎈데 얘는 얘는 얘 내가 잡을 수 있을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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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겁나 어? 야 이거 지겠는데 잘하면? 어? 어? 마법사들이 그나마 좀 상대하기 편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저는 예 그 중갑 입고 예 약간 뭐라고 해야지 디잡 방지옷 같은 거 그 그런 거 있고 이제 예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그 뭐야 거의 저랑 뭐라고 해야지? 예 싸우는 그 비슷하신 분들 있잖아 저랑 아 야 이거 죽겠다 이거야 야 이거 못 이기 어어어 아 저걸 어떻게 이겨 어? 그 그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이 상대하기 제일 까다롭고 예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제가 어떤 아 야 이거 또 여기서 해야 돼? 어? 야 저거 겁나 세던데 어 야 이거 이길 자신이 없는데 싸워서 응? 싸워서 이길 자신이 좀 예 많이 부족한데 지금 야 이거 이거 깨려면 업그레이드 해야 하나? 어? 어? 어 야 야 야 싸다 응? 응 어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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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배틀 아 야 야 인마 야 옥수아 야 죽이고 응? 어 야 야 야 너 너 너 너 너 너 돌지마 인마 가만히 있어봐 거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인마 응? 죽이고 어 어 야 야 싸고 어디서나 아 저기 저기 저 큰배 저게 저게 좀 어려워 응? 저 큰배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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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? 저 큰배가 아 야 야 야 이게 고참다 그니까 더블 미션을 내가 진짜 근 하나도 안 했거든 예 그래가지고 뭐가 없습니다 우선 최대한 HP를 안달고 예 얘들을 한번 잡아보죠 응? 예 최대한 안잡고 그 다음에 뚱댕이 상대하는 걸로 좀 멀어지는데 아 아 야 이거 야 장난아니다 저거 멀어지니까 에? 멀어지니까 힘들다 좀 가사 아파 슬슬 선진하자 어? 아냐 지금 얘가 얘가 아니라니까 어? 지금 예 예 예 예 얘가 아니고 예 저 뒤에 있어요 응? 아 뒤에서 계속 써 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야하나 진짜 어? 아 여기서 딱 막히네 그래 아 야 못잡겠다 얘들 응? 와 야 힘들다 이거 에? 진짜 많이 힘들어지네요 그니까 뭐가 누가 또 치킨 얘기했어? 괜찮네 오늘 난 저녁 먹었기 때문에 난 괜찮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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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힘든데 이거 어? 어? 가서 업그레이드를 좀 약탈을 좀 하고 업그레이드 좀 할까요? 그니까 어 야 이거 봐 야 들이대보자 한번 응? 한번더 해보고 만약에 이번에도 답이 없다 싶으면 예 답이 없다 싶으면 랩업을 하고 올게요 에 유도한 다음에 좁은 구역에서 싸우자고 응? 네 여기 좁은 구역에서 여기 입고 있잖아 예 애들이 오면 예 딱 딱 여기서 그니까 아 우선 지금은 상대가 너무 많아서 화포가 있으면 좀 좋을텐데 네 여기 여기 딱 딱 여기 응? 와 좋아 딱 딱 여기야 응? 적선 가라앉치기 에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에 에 에 에 들어오는 애들 에 에 이런식으로 에 짜들은 배가 작아서 에 오면서 다 터집니다 밑에 그 얼음 떡이 야 큰 배가 오면 어떻게 돼 반칙이야 어 야 큰 배가 오면 어떻게 돼 야 이걸로 맞춰보자 야 포불건이 그렇게 안되구만 야야야야 그렇죠 붙어 임마 좋아 애들이 지금들끼리 배가 겹쳐져갖고 날 못때리잖아 바로 이거야 내가 노리던건 바로 이거야 어 야 여기 파도때문에 점점 밀려다 가는데 어 야 여기 점점 밀리는데 하지마 하지마 가만히 써봐 가만히 써봐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한다 머리를 아주 좋은 전법같애 구석지에 구석지에서 애들이 날 못쏘고 나는 리드를 쏠 수 있게 이거 상당히 괜찮은 전략같애 애들 지금 눈치 눈치 못채죠 어 응 좋아 얘부터 우선 잡고 덴먼즈 우선 이걸 깨고 예 우선 이걸 깨고 덴먼즈를 하든 다크 소울을 하든 우선 이 게임을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예 여러분이 원하는 게임 예 할게요 어 아 잠깐만 님들 앉아도 키 잘 크게 하하 키 키는 예 키는 저희 분당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쇼 예 키는 예 저희 분당님이 상당히 크십니다 예 분당님이 저보다 큽니다 참고로 예 키는 우리 분당님한테 네 예 가자 야 잘됐다 야 4명 두 두 두 마리 남았어요 두 마리 오케이 저어 뒤에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자 우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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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먹고 먹고 어 어 요울이 돌아가서 저 뒤에 있는 녀석을 잡는 걸로 으 쓰읍 분당님 키가 183인가 예 상당히 크십니다 키가 예 그니까 저보다 아이 그니까 저도 어디가서 키작단 얘기는 안듣거든요 야 근데 분당님이 옆에 서니까 예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잘못했다 잘못했다 어 응 응 잘못했다 잘못했다 응 큰 녀석이다 큰 녀석 작은 녀석 잡자 응 응 잠자는 게 영향을 잘 아니야 잠자는 거 영향을 잘 받습니다 응 응 최대한 잘 자랍니다 그니까 어렸을 때 성장판 다치기 전에 성장판 다치기 전에 거의 잘 때 키가 큰다고 하더라구요 응 야 이리와 한판 붙자 이리와 아 이리와 작은 배 이리와 어 어 아 치킨 왔어 예 축하드립니다 예 치킨이 와서 축하드립니다 셔프 174 174 정도면 어 야 아 174 면은 뭐 충분한 거 아닌가 자 가자 좋았어 이제 만피입니다 만피 과연 제가 예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거 마지막 한대 어크 어 예 농민님 어크 1,2,3 안하고 4만 예 저도 4만 했습니다 예 저도 4부터 시작했습니다 어? 포랑 유니티랑 고민 다 해보세요 예 뭘 고민하십니까 다 하면 되지 예 그런거는 고민할 고민할 건덕지가 안됩니다 예 다 하는거야 하고싶으면 어? 하고싶으면 다 하는거야 야 얘만 잡으면 되는데 싸우자 싸우자 아자 야 이순신이 야 빙의해라 어 돌자 앞으로 어 좋아 좋아 예 최대한 앞쪽으로 돌면 예 덜 맞는다고 하더라고 아야 저거 야야야야 옆으로 돌면서 야 무지하게 때리네 어? 저거 어떻게 잡냐?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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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쏜다 계속 계속 그치 피할수 있어 피할수 있어 피할수 있어 야 이거 진짜 야 이순신 빙의했다 빙의했다 어? 야 이순신 빙의했다 허허허허 어? 구강 청결제 뭐? 리스테링? 그..그건 모르겠는데 응? 야 멈춰보고 예 이제 정면으로 오는거 보고 싸는겁니다 어? 야 이거 잡기 어렵다 어? 이거 진짜 이순신님이 예 빙의하셔도 잡기가 좀 힘드네 에? 그니까 어 야야야야 잠깐만 야야야 손님 야야야 2대 맞았더만 배가 터질라고 그래 야 니 잠깐만 기다려봐 허허헉 야 벽에 부딪치 말고 야 도망가자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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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에? 어어야아 하지마봐 야 잠깐만 저걸 어떻게 잡아! 어? 아 백병전은 못합니다 그 뭐야 HP가 예 상대방 HP가 어느정도 빠져야지 백병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되고 예 아 백병전은 어떻게 하지 됐어 내가 빠져나왔다 됐어 쟤 힘든데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응 골치 아픈데 하하 응 쟤 쟤 어떻게 이겨야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쟤 어떻게 얘기하나 오 HP 찼다 야 또 쫓아간다 하지마 그렇지 그렇지 구조물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이용해서 예 야 이순신님 왔다 이순신님 왔어 그렇지 네 느리게 예 또 돌면서 우리 순신님 왔다 왔어 순님 예 순신님이 왔어요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순신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순신님 야 이거 뭐야 먹을 거 아니라고 어 돌직군님 아까쯤에 왔었어요 다 멈춰보고 여기서 또 오면 때리고 앞으로 또 도망가는 걸로 어 기다리고 있다가 아 저 피 안 차더라고 아까쯤에 봤는데 피가 그대로 그대로 있었어요 불도 지르고 어 이렇게 잡고 어 오 야 이거 많다 야 이거 다 야 와 한판 붙자 어 불 지르고 도망가자 어 쫓아오겠지 피 피 찼니 혹시 어 야 문대야 이루와 화포포탄이 없습니다 예 화포포가 없어 또 딜을 노리자 어 남자라면 딜을 노리죠 어 안판 붙자 임마 트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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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오지마 아 봐 아 피 안 찼잖아 보이죠 예 피 안 찬거 어 어 가자 이 가운데 예 이거 얼음섬을 기준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죠 아 이거 잘하면 잡 잡을 수 있겠는데 어 어 못 잡을 정도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예 그 권투할 때 우리 잽이라고 하죠 예 잽을 한 대씩 톡톡 날려주면서 예 싸우는거죠 어 저 야 잽 나한테 온갑다 여기 기다렸다가 어 어 에 야 멈춰봐 면모 그니까 이거 업그레이드를 진짜 예 하나도 안 했더니만 그니까 진짜 메인 스토리만 한다고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 했더니만 그니까 진짜 진짜 힘드네 예 마지막에 예 겁나 힘들게 되네요 게임이 와봐 달려와봐 어 어 한판 붙자 날 잡고 싶겠지 이리와봐 또 한 대 때리고 도망가자 어 야 진짜 예 저 큰 배를 상대로 제가 예 이렇게 스트레이트 잽을 예 툭툭 날려주면서 어 야 와봐 어디갔어 얘 어 어 아 저기 있네 야 또 한 대에 퍽 날려죽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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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기 걸렸다 걸렸다 응 튀어 계속 방지 응 달려 어디서 배 좋아요 이때 딱 속력을 다시 낮추고 응 한 대 때려주고 그렇죠 응 또 달리고 응 덤벨 뭐시지 응 불도 지르고 응 야 와봐 이리와봐 자 불도 야야야야 뭐하냐 응 불도 지르고 응 맞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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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멈추고 응 좋아요 겁나 잘하고 있죠 응 야 근데 쟤 어떻게 진짜 야 깝깝 싫다 응 아냐 야 한 대 맞아라 응 좋아 나는 안 맞고 너는 맞을 위치 응 어 예 야야 이리와 덤벼마 아 야 응 어 야 저 연매를 내주면 안 되는데 튀어 아 총각으로 왠지 가까이 가면 저 그냥 한 방에 줄 것 같은데요 아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못 느끼는 건데 예 살짝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응 응 아 이게 가까이 붙어 총각으로 진짜 받아볼까 한번 총각 받으면 좀 피해 많이 다나요 어 내가 그러면 딜을 노리게 한번 빠르게 가서 응 한번 총각으로 한번 해보자고 만약 데미지 다는 거 보고 아 차라리 백병존으로 갔으면 좋겠어 어 어 백병존으로 갔으면은 내가 이길 자신 있는데 그래요 총각 내 업그레이드 아약 안했는데 한번 한번 총각으로 받아볼게 그니까 야 널 야 그래 바타야 가자 야 가자 가만히 서봐 야 야 야 야 야 이거 총각으로 나발이고 지금 야 한 대만의 때면 정신없는데 어 야 야 한 대만의 전이 헬렐레합니다 워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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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떻게 이기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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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메모 이게 뭐야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어 이게 뭐야 뭘로 해야돼 이게 이렇게 뜨네 계속 누르면 돼 왜 아니지 이거 메모리 중단 메모리 중단을 눌러야죠 업그레이드 하러 갈려면 배를 잡고 돈을 벌여서 어 계속은 계속 싸우는 거잖아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 이거는 현재 메모를 중단하고 무료 로밍으로 다시 전송됩니다 현재 메모리 진행내역은 사라집니다 뭐가 아니야 이거 계속 해야지 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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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내가 옛날에 게임 두 개 돌려봤거든 그게 더 머리 아파요 예 하나를 아예 마무리 짓고 딴 게임하는게 낫습니다 어 두 개 두 개 하니까 더 복잡하더라고 머릿속이 어 그냥 하나 마무리 짓고 하는게 나아요 어 아 또 회식이었어 하하하 장난 아닌데 어 역시나 예 제 생각이 맞았죠 예 우리 루시퍼님은 또 오시면서 으 한잔 또 했습니다 하하하하 루시퍼님은 예 술과 함께하는 인생 하하하 잠깐만 돈을 보자고 여긴가 여기 가면 돈 벌 수 있나 이거 뭘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